왜 하필 이럴 때 부모님이 전화를... 잠깐만요 저 잠깐만 내려갔다 아니 메딕이 잠깐만 잠프 좀 할게요 그 총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하고 있을게 뭐야 누가 가져갔는데 아 우리 하이퍼 님이 근데 뭐 하이퍼 님이 들고 계시는 게 낫지 않았나 어차피 어차피 무기 못사신 거 아니야 이거 갖고 힐 하고 계시네요 아이고 지코 안 들어가 계시네 내가 해야겠다 하나 다운 하나 다운 힌디 죽겠다 나 다운 뭐야? 나 왜 RPG 먹었어? 그거 제거에요 제가 잠깐 이거 힐하느라 버려놓은거야 내가 잠깐 써야겠다 난 팠다 난 팠다 아이 내가 쳐맞을때는 ㅈㄴ 안잡으면서 말은 아니야 몰라요 우리중에서 범인이 있어요 난 누군지 알고 있어 네 제가 봤기 때문에 네 제가 힐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서포터가 RPG되었다 할 수 없지 나 오늘 오늘 범인을 내가 찾고 말겠다 진짜 누군지 알려줄까요? 나가디디디디디 누가 범인을까요? 잠재님 누군지 알려주세요 야 내가 D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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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물 물 물 물 물 불 물 물 물 탄다 탄다 범인은 게임 끝나고 범인은 제가 게임 끝나고 어? 잡을게요. 밀렸어요 밀렸어 밀렸어. 잠깐만 나 이거 RP를 쏘야 하나 마라야 나. 이거 메딕 옆에서 힐 받아요? 그냥 쏠게요. RP를 메딕에 받으면. 아 잠깐만.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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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. 다 보인대요. 기사메딕 한 명 있는데. 하나 더 있어. 나 안다요. 나 일단은 RPG 스왑해요. 그래도 좋아요. 뭐예요? 어? 뭐야 왜 이렇게 걸려. 아이 뭐 이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되게 걸려. 배그야 시발. 아 이거. 나 대물 권총 갖다 버렸네. 어 이거 갑자기 심해졌네. 뭐지? 방금 뭐가 관통했는데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로봇이라고 해요. 어디요. 어디요. 안 돼요. 안 돼요. 뭘요? 안 돼 가스 어이쿠 미안하게 대쓰다 어 미안한 태도가 미안한 거 맞지가 않은데 기분다시 그건데요 그래요 아 잠깐만 왜 확쌔야 더 세다고요? 그래요? 그거 뭐지? 바블이야 바블 바블 저 이 새끼 아 이거 땜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아 홀드 홀드 터널에 스크 어 저거 로봇이다 뭐야 어디갔어 죽어라 로봇 잠깐만 스크 맞았어요 다운 여기 여기 한 마리 기어 나온다 어 내꺼 죽을 것 같은데요? 아 잡았네 저기 하나 더 있어요 왜요? 왜요? 너무 좋아요? 너무 좋아요? 괴 verdi 터널 테이프 괴나uffle 게임 저는 죽어도 그 스크들 파네 스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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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 그만 좀 쏴라 스크들 기절했어 다운 얘네 야 내가 회피하는거 너무 짜증 나는데 막판에 부끄러니 그러게요 잊어보니깐 이거 새로 녹음한게 아니라 힐 받으면 나오는 그거 잘라서 넣은거에요 이거 감사합니다 쟤 당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그 대사 추가했잖아 제가 뭐 새로 녹음한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거 떼어놓은거에요 저 분 멈추고 계시냐 50원은 저분 멈추고 계시냐 오기마다 다른가 오기마다 좀 다른거 같아요 컷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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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컷다구나 스큰 쩌란 아 개편하다 잡을 필요가 아 아 아 아 아 못맞춤 죽었어요 네 개편해 피하는거 왜 이렇게 스토커가 아니에요 아 야 잡아봐 아 잡히 아 이렇게 되는구나 화면도 안돌아가네 그냥 에헤이 아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쏴 보였어요 에헤헤 뭐지 군대인가 여기 군모 뚱찌 앗 로봇 로봇 소선을 주시면 그렇다 나중에 원형으로 풀려가요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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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가 좀 줄어드는 것 같네. 내 오른편에서 삐바르다. 어? 어? 됐다. 위에 스크, 위에 스크 계단. 잡은 것 같아. 너무 잘 피한다니까. 못 맞추겠어요. 애들이 쏘는 순간 피하다 보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. 거기 뒤에 탑 더 줘. 그거는 대모레게. 어? 어? 걔 안 죽네. 어? 구호님. 구호님. 그 찌찌 쏴요 찌찌. 아니 그니까. 가슴, 가슴 쏴요. 아니 그니까. 로봇, 로봇 잘 안 죽는 것 같길래. 다리. 아니 근데 제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탄소가 날아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지금 굼스틱이랑 같이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? 그럼. 아 맞다. 서파파는 무게는. 네. 그러면 어쨌든 더블 배럴이랑 미스틱은 쓸 수 있네요. 근데 더블은. 굼스틱. 더블 지금 풀강 해야지 나오던가. 시크강. 이런라. 심디님 저기 쟤네들 찌찌 좀 서버야. 저 로봇있다. 제가,x3 아,x3 제가, 제가 찌찌 다 찌찌!!!! 그 돌. 잠깐만 얘는 한 방 맞고 안 줄래? 치새끼 아니야 이거 풀파둘 근데 뭐 어떻게 우리 못봐 할 것 아니겠지 대만이 대만이 치새끼 그래요? 저 못 느끼겠는데 몰라요? 축하하라 이거 뭐 혹시 킬프를 그냥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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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로봇 다운 죽어라 로봇 뭐야 죽었는데 저기 신재님 킬피니 신재님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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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사 흐흐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저거 아 검블링이구나 잘 순항진응이니까 아 음 애매해요 한마디로 다운 송선 날라그라니는데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네 오케이 위긴 풀파끼 다운 아니 선원이 왔는데 블리프터 이거 뭐 쓸 수 있을까요? 저 블루프터 달려오다! 블루프터 달려오다! 블루프터 달려오다! 이다 넘어졌어! 진진이 요기... 아 죽었네! 아... 쭈크해! 풀파하나! 찬진이... 하핰... 신진이 그거 앉아서 어퍼테봐요, 한 번. 하핰핰... 야, 신진이 죽으면... 신진이 죽는다... 말할 기분이 아니래요. 말할 기분이 아니고 게임할 기분이긴 하고 뭐야 레어필 오버있어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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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네 이거 먼저 부터 타 탄 이거 지금 해치했는데 CD 서버 잘 돌아가요? 안돌아가요? 안돌아가 근데 지금 슈트 서버 열려있는데 한번 해볼게 그거 두번짱 아니에요? 아 맞네 나 베타로 안들어왔구나 맞네 내가 죽으라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 아싸 성장이 죽으라그랬다 자위바 2판 끝나 나간다고요? 왜요? 2NP는 안먹히네요 실드폈 아 얘들아 때리지마 아 나 업데이트 못해야되네 확실히 다 잡어버리네 야 난 뒤로가면 안돼 넘어졌어요 잘 빠진다고요? 그 실드 깨지면 넘어져요 오 살려주세요 야 나한테 굴렸나? 재밌겠다 나온다고 했어요 패치녹도 있었어요 퍽터 나온다고 했어요 네 네 거기다가 궁합 킬아아 4배에 있기네요 잠시만, 프리턴 던진 것 같은데 지금? 가스 뭐야? 오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나한테 와 그레네이드 조심하세요 아 스킬 나왔네 안 놓이는데요? 스킬? 뭐야 나? 저거 뭐야 뭐지? 역시 킬 풀은 결국 킬 풀이란 건가? 7천나왔네 짜증나야구